자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농부가 해서 우리가 한 게 빠진 절이 있더라 내가 그걸 배워줄게 우리 농부가 배웠지? 농부가 거기 다 있던데 가서 아니 하나 빠진 절이 있어 빠진 절이? 응 빠진 절이 하나 있더라 빠진 절이 있어 저 건너 갈미봉을 안 배웠잖아 진짜 토속적이네 네 그거 저희를 아는 사람은 꼭 그거 아는 거 같아 저 건너 갈미봉 다 하잖아 근데 우리가 저 건너 갈미봉을 안 배웠잖아 그러니까 저 건너 갈미봉을 내가 배워준다고 그러니까 두둥둥부터 나가 해가지고 쭉 하다가 저건 갈미봉을 배워준다고 내가 네 나가 봐 이거 보여주지? 그 책에 다 있던데 가서 내가 가사 두리둥둥 시작 두리둥둥 깨깽 깽매깽매깽 깽매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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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도라 얼른 해야지 시작 전라노라는 데는 신상이 비친 곳이라 우리 동무들도 상사 소리를 매기던디 각기 젖어 헝커리고 더불어 헝커리네 여여여여 여로 상사가 뒤기여 거짓농시 만든쟁기 조국은 서로 밥을 세우고 삼합병 깊이 갈고 후직은 돈을 받고 백골을 부려놓니 용생은 지은 책녀 갓 찢어 머리 돌아왔네 여여여여여 우원상상 하하하하 튀기여 나문든 탈밝은디 스님 스님 도롬 미여 학창 푸른 대소른 삼신재법 도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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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밝 오 도롬 이루다 베렝이 꼭지에다 가와를 꼭꼬서 마구제히 춤이나 추고 오세요 여름 상상 뒤로 인원 뱀미의 보고를 심은 시기 장잎이 펄펄 영화로 구나 열렬 열으로 상상 뒤로 저건너 갈미봉어 저건너 갈미봉어 비가 묻어 비가 묻어 들어온다 무장을 허리 두르고 삿갓을 쏘거라 무장을 허리 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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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롤롤 롤롤롤 상사디여 상사지여 저거 너 쾅 Hos 고마워 저거 저 건너 갈미봉호 피가 묻어 피가 묻어 들어온다 들어온다 원래는 피가 묻어 들어온다 들어온다 이렇게 피가 묻어 시작 피가 묻어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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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이렇게 잘하냐 그거 맞아 들어온다 들어온다 우장을 허리 두르고 우장을 허리 두르고 우장을 허리 두르고 누가 이렇게 찾고 그래 아까 읽어주는데도 우장을 허리 두르고 우장을 허리 두르고 우장을 허리 두르고 우장을 허리 두르고 삿갓을 써허라 삿갓을 써허라 써허라 오롤 롤 롤 롤 상사시 내가 넣어줄게 자 요거 저건로 저건로 갈미부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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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묻어 들어온다 들어온다 우장을 허리 두르고 삿갓을 써허라 롤 롤 롤 롤 롤 상사 뒤호 여 여 여 여 누 상 사 뒤호 해답보시면 돼요 하 롤 천 여 여 여 여 예 여